하루만에 멋진 기타를 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김스타의 1분 기타 설명 오늘의 곡 축구는 베컴 노래는 웨이베컴 얘들아 코드는 딱 4개야 E-C D G E-C D G 잡는 방법 아주 간단해 E- 중지 약지를 나란히 잡아 C코드 계단 모양을 잡고 검지를 눌러 D코드 검지 중지를 벌려잡고 약지를 눌러 G코드 계단 모양을 제일 위에 잡고 새끼를 눌러 이번엔 셔플 커팅 주법을 알려줄게 셔플 커팅 주법은 딱 하나만 기억해 치킨은 어디? 네네 치킨이야 저번엔 BBQ 아니었냐고? 잊어 자 따라해봐 네네 치킨 네네 치킨 이번엔 손으로 따라해 네네 치킨 네네 치킨 네네 치킨 네네 치킨 이제부터 시작한다 E-C D G 무한 반복이야 멈춘 시간 속 잠든 너를 찾아가 아무리 막아도 결국 너의 격진 걸 여행을 우 Roberts 우린